이 낡고 오래된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바비 찻잘 세트네요. 여기 1959년도에서 1984년도 25주년 기념이라고 써있네요. 아, 25주년 기념판 제품이군요. 그럼 하나하나 꺼내서 볼까요? 예쁜 바비 그림이 그려져있네요. 1984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한 37년 정도는 지난 제품이네요. 와, 귀여운 주전자예요. 차천 세트 차천 세트 그리고 설탕통과 프링통 크기들은 얼마나 할까요? 크기들은 얼마나 할까요? 와, 500원짜리 동전만 하네요. 너무나 귀엽고 엄중맞은 바비 찻잘 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